거짓말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1위후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 4년 전 롤린 할 때 여기서 오프닝으로 샀었거든요 이렇게 4년 만에 소환 돼가지고 1위후보까지 갑자기 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눈물 나는 거 보여요? 눈물 이렇게 나고 있어요 톡톡 유나아 너는 실감이 나니? 지금 우리가 1위후보란다 아니요 나도 눈물 흘리고 있는구나 제가 아직 눈물 한 번도 안 흘렸거든요? 오늘 어쩌면 대성통곡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1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울지 안 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울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 번 울면 톡톡 해가지고 으아 이러면서 울어가지고 안 울고 싶거든요 아 울리고 싶다 저 사실 매니저님한테 한 다섯 번 여섯 번 물어본 거 같아요 우리 1위후보냐고 믿겨지지 않아서 제 인생에 가장 만족하는 순간이었던 게 대학교 합격 통지서랑 그 다음에 데뷔했을 때 두 개였거든요? 사실상 1위하지 않아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 도저히 믿겨지지 않네요 저 지금 팬분들한테 드릴 폴라로이드 사진 꾸미고 있어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거 좀 망친 거 같아 리본이랑 날개를 그렸는데 날개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왕관을 그렸고요 이거는 왕관을 그렸고요 이거 누가 가지게 될까 이거 누가 가지게 될까 양쪽에서 저를 찍어주세요 알겠죠? 2021년 3월 14일 내가 유나 씨를 찍고 그런 저를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제 유튜브도 아닌데 왜요? 페이 드릴게요 내 마음 안 해 바로 안 해 봐봐 유나 씨는 이거 너무 잘 꾸며요 아니야 나랑 똑같은데? 근데 뭔가 하트를 되게 시기적절하게 잘 넣을 줄 알아요 언니 보고 옛날에 쓰던 하트 아니야? 옛날에 많이 쓴 하트 아니야? 2000년대 하트 90년대 하트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유나 씨는 이렇게 예쁘게 잡혀요 어 아니 이게 내가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웃음을 오므리는 거지 웃음 어 웃음을 오므려서 다 표정이 되는 거야 웃을 거면 웃든가 말 건 말든가 웃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 웃는 거 같아 얘가 졸려? 시크하게 그냥 윙크 한 번 해줘 망할 거 같아 망할 거 같아? 아 이런 거 은전이가 잘하거든요 은전이 유정 언니 둘이 나 은전이 이렇게 잘하거든 기억이 안 안 써는 거ат zar가유 그냥 어이없게 웃어야겠다 サーリー 하고 나 찍으면 그냥 흐으 그래야겠다 흐으 찍는구나 아... 오케이, 정했어요. 끊는구나 하면서 저희도. 저희는 지금 생일 첫 1위 후보를 해서 가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1위는?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어? 나 안 온다. 사진 찍자! 야, 택배욕에서 사진 찍자, 우리 동네. 찍자, 일로와, 이제. 이 카메라 볼래요? 아, 일단 손 하나 나와서 보자. 안 해준다고 해서 이른 날씨도. 1, 2, 3 네 자 촬영할게요 한 번 더 하나 둘 어머 한 번 웃어주세요 그냥 찍어주세요 아니요 오는 거 찍어주세요 마지막 갈게요 하나 둘 네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진짜 오늘 1위 할 거라고 정말 예상을 못했거든요 멘트를 준비를 못했어 아까 너무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근데 우리가 1위를 했대 5년 만에 첫 1위를 하게 됐는데요 안 울었던 멤버들까지 오늘 대성통곡을 했고요 이 기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진짜 더 더 더 더 나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우리 브레이브걸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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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